자 오늘부터는 동형 모의고사로 마무리 짓습니다. 오늘은 1회부터 4회, 세법은 16만원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목표가 몇 개다? 10개. 그래서 4개에서 6개는 어렵게 출제됩니다. 그래서 10개만 맞추면 된다. 10개.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면 10개를 맞습니다. 자 1회, 25번. 거주자인 개인갑이 을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병에게 양도했다. 갑이 부동산 관련 조세 납세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래서 을로부터 취득하죠? 취득하고 보유하고 있다가 병에게 양도를 하네요. 그럼 첫 번째 갑은 뭐를 물어본다? 종합부동산세. 자 원칙은 정부부가죠. 신고납부 방법으로 갈 때는 신고하면 확정됩니다. 그러나 납기는 언제라고 배웠어요? 12월 1일부터 15일. 그래서 모든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신고하면 확정됩니다. 자 2번. 갑이 을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고 재산세 과세균일까지 등기하지 않았다. 재산세와 관련해서 을은 부동산 소재지관할 지방자치단체역에 변동사실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 누가 을? 자 일로서 을로부터 갑이 취득해서 보유합니다. 그런데 갑이 잔금을 끝났어요. 잔금을 지급하고 끝났는데 뭐다? 갑이 등기를 안해가. 그럼 정부는 재산세를 누구에게 날릴까요? 을에게 날리죠. 갑이 등기를 안했기 때문에. 그래서 을은. 을은 뭐다? 신고해야죠. 갑이 실질소유라고 신고를 하는데 언제까지 한다? 과세기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을이 신고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있답니다. 자 3번. 갑이 율로부터 부동산을 40만원에 취득했다. 그럼 40만원에 취득하면 면세점이지 50만원까지는? 그래서 이거는 취득세는 뭐다? 납부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이거는 취득세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뭐를 물어본다? 등록면허세는 납부할 의무가 있다. 최저 6천원 과세합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납부할 의무가 없다. 이거를 뭐할 때? 등록면허세 취득한 후 등록할 때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자 그 다음 4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자 신고하면 모든 세금은 뭐다? 확정된다. 자 그 다음 5번. 갑이 율로부터 증여받았다. 그럼 증여받으면 증여취득세 내야 되죠? 자 증여취득세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자 언제까지 납부한다? 말일부터 증여계약일 말일부터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죠? 그럼 증여받으면 납세알루무성립시기는 언제다? 계약일날 성립합니다. 성립한 다음에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한다. 그럼 이 지문은 5번은 신고납부기간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성립식입니다. 그럼 성립은 언제 성립한다? 증여계약일에 뭐하다? 성립한다. 성립한다. 그래서 답은 5번이네요. 말일부터 3개월은 신고기한입니다. 자 26번으로 돌아가죠. 자 26번은 이의신청 심판청구 그냥 참고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네요. 틀린 것. 자 1번은 뭐하다? 과태료. 현행범이죠? 과태료는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26번의 답은 1번. 자 나머지는 다 맞는 거네. 심판청구. 그 처분의 효령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공매가 들어가면 안 되죠? 자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며칠, 30일, 60일 하면 안 돼요. 공매 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자 3번. 지방세 불복시, 불복청구인은 심판청구는 필수 절차죠? 이의신청은 선택사항이다. 그럼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유는 필수 절차니까. 자 4번. 이의신청인은 신청금액의 포인트가 뭐다? 1천만원 미만. 자 미만은 뭐다? 배우자 또는 사촌인의 일적을 대리인으로. 대리인이란 단어가 나오죠? 선임할 수 있다. 얼마 미만? 1천만원 미만. 그 다음 5번.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됐다. 그럼 불복인이 이기는 거죠? 이유있다 그러면 인용결정을 내리고. 만약에 이유없다. 무슨 결정을 내립니까? 기각결정을 내립니다. 내가 진거야 불복인이. 이유있다. 이긴거죠? 인용. 이유없다. 기각결정을 내리네요. 자 그 다음 27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27번. 소독세법상 사업소독이 있는 거주가 실지거래가익에다. 부동산의 양도차익. 그래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익에서 공제할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에 포함되지 않는 건 항상 공식이 어떻게 된다? 실지 양도가 실지거래가 실지거래가익을 적었으면 취득가익도 실거래가익을 적어야죠. 실지. 그 다음 필요경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실지 양도비. 그러면 실거래가익에 의한 뭐가 나온다? 양도차익. 이렇게. 그럼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뭐라고 배웠다? 필요경비. 그래서 필요경비에 포함만다. 제외한다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필요경비에 포함만다. 그러면 양도가익에서 공제를 받는 거. 필요경비에 제외한다. 그러면 공제 못 받는 겁니다. 취득가익,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를 필요경비라고 얘기한다. 자, 27번. 자, 양도비에 포함되지 않는 거. 공제 못 받는 거. 그래서 1번은 뭐다? 신고서 작성비용. 당연히 공제받죠? 그 다음 2번은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수익자부담금은 공제받습니다. 이용편의를 위한 지출을 공제받잖아요. 그리고 4번은 양도자산취득 후 소송비용, 화해비용을 공제받습니다. 공제받는데 어디? 사업소득.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서 먼저 공제받았습니다.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를 받았잖아. 그래서 산입한 것. 이것은 양도가익에서 공제를 안 해주죠? 사업에서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양도가익에서 공제를 안 하고. 이중공제 방지를 위해서 어디서 공제를 한다? 취득가익에서 공제를 합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뭐다?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은 공제를 못 받죠. 그래서 27번의 답은 4번이네요. 그래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은 양도가익에서 공제를 못 해요. 그냥 놔두면 이중공제죠? 어디에서 공제한다? 취득가익에서. 자, 그다음 5번은 취득가익을 실거래가익에 의하는 경우 당초, 약정. 이거 장기할부이자죠? 약정된 이자는 취득원가에 더한다고 배웠잖아요. 이자 상당액도 취득가익에 포함해서 양도가익에서 공제를 받습니다. 자, 그다음 28번으로 돌아가죠. 자, 28번은 뭐를 물어본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의 계산구조를 꼭 기억해야 돼요. 양도차익에서 물가상승분을 빼주는 게 뭐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러면 실질소득이 나오죠? 실질소득을 뭐라 그런다? 양, 도, 소득금액. 자, 벌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기본 비용을 빼야죠? 양도소득 기본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 연 250 빼줘야죠? 그러면 드디어 기다리던 뭐가 나온다? 과세표준. 과세표준. 그 다음 여기에다 세율을 곱하죠?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고 이 과정을 스스로 알아서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한다. 그래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 헷갈리면 안 되겠네요. 자, 28번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 1번 보유기간이 필수가 3년 이상 뭐만 해준다? 토, 건? 또 뭐 해줘? 조화번 입주권에 한정해서 공제를 해줍니다. 틀린 건. 그래서 토지 및 건물 조합원 입주권 그리고 미등기는 안 해줍니다. 자, 그 다음 1세대 1주택이라도 3년 이상 보유하면 장특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 그리고 3번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항상 어디에서 곱하는 거야? 양도가액하면 안 돼요. 차액에서 곱해서 공제율이 나오면 장특공제가 들어가죠? 양도가액에 속으면 안 돼요. 차액에, 차이게. 그래서 28번의 답은 3번이네요. 자, 그리고 비사업용 토지도 법령이 정하면, 즉 3년 보유하면 장특공제나 기본공제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기본공제도 대상이 되고, 장특공제도 대상이 되고, 자, 5번 장기보유특별공정시 보유기관은 항상 취득일에서부터 양도일이다. 자, 근데 다만, 하지만 서독세법 제97조 제사항에 따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2월과세. 그래서 항상 출제되는 게 2월과세죠? 그래서 2월과세는 뭐다? 누구 중심으로 계산하는 거다? 증여자 기준이라고 배웠어요.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한다. 뭐를? 취득 가액도 증여자의 취득 당시 가액을 적어주고, 보유기관 따질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율도 뭐다? 증여자 취득일로부터 기산합니다. 2월과세 필수 3가지. 자, 그래서 취득일을 물어보니까 2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는 증여 받은 하면 안 돼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줄여서 증여자 취득일로부터 기산한다. 자, 그 다음 29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거주자 갑은 2017년 10월 20일에 취득한 토지. 이거를 포인트는 뭐다? 동생입니다. 1억의 동그라미. 동생. 그리고 을에게 20년 10월 10일을 증여했다. 3억의 동그라미. 을은 해당 토지를 6월 30일 특수 가격 없는 병에게 양도했다. 10억. 그래서 이거는 뭐다? 갑. 을. 병. 자, 증여 후 몇 년 이내에 양도하는 겁니까? 10년 이내. 10년 이내죠? 자, 갑을 뭐라 그런다? 증여자. 을을 받는 자, 소중자입니다. 이렇게 단 을은 누구다. 특수관계인 중 동생. 동생. 그럼 이 법은 무슨 법이에요? 부당행위계산 부인. 즉, 우회양도 지문이네요. 자, 우회양도. 그럼 수중자는 증여세를 내고 동생. 양도세도 내야죠. 양도세. 그리고 둘 사이는 연대납세무가 있다. 그럼 부당행위인지 아닌지 봐야죠. 동생 세금을 합쳐봅니다. 합쳐보니까 2억이야. 근데 형이 직접 병에게 팔았다고 가정하고 형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봅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니까 5억이야. 형이 직접 팔면 5억. 동생을 통해서 우회양도 하니까 2억. 그럼 3억 뛰어먹었죠? 그래서 항상 이 법은 이렇게 돼야 돼요. 증여자의 조세가 크고 수중자의 조세가 적을 때는 이 행위와 계산을 부인하고 부인하고 어떻게 한다? 갑이 병에게 직접 직점보다 양도한 걸로 본다. 그래서 5억을 걷습니다. 5억을 걷어. 이랬을 때 세 가지는 2월과 세와 동일합니다. 취득가액도 갑거를 적고 장기도 갑의 취득일로부터 세율도 이렇게 적겠죠? 근데 이 세 가지는 달라요. 세 가지는 증여세는 환급해주고 끝납니다.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납세무자는 수중자 하면 안 돼요. 증여자입니다. 증여자. 그리고 둘 사이는 연대납세무가 있다. 있다.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양도소득은 의뢰계에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아니하고 즉, 형에게 넘어갔다는 거죠? 의리. 동생입니다. 증여세와 양도세를 합한 세이기. 갑이 직접 양도한 걸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큰 경우, 적은 경우? 적은 경우. 적은 경우. 수중자를 물어볼 때 그러나 증여자를 물어볼 때는 큰 경우. 그럼 수중자를 물어보니까 적은 경우. 해당한다. 1번. 자, 보유기관은 항상 누구 취득일로부터 따진다? 증여자의 취득일. 갑의 취득일. 그럼 29번의 답은 1번이네요. 증여자의 취득일. 나머지는 다 틀렸네. 그리고 양도차 있게 산지 취득가액은 갑이 취득가액인데 갑이 취득당시죠. 증여당시 틀렸네. 갑이 취득당시. 자, 3번. 을과 갑은 연대하여 납세물을 진다. 아니한다. 틀렸죠? 그리고 을은 양도세의 납세무자가 아니라 갑이죠. 갑이 양도세의 납세무자여 갑. 증여자. 갑이라고요. 갑. 갑. 자, 그 다음 을이 납부한 증여세는 돌려준다. 황급하고 끝난다는 뜻은 뭐다?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틀렸네요. 그래서 29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30번으로 들어가죠. 자, 30번은 이제 뭐를 물어본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틀린 거네요. 1번. 자, 건물을 신축했다. 몇 년? 5년. 5년입니다. 그리고 뭘 룰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했다? 환산취득가액. 그러면 세금을 띄워먹었죠. 취득가액을 높여서 이럴 때는 환산취득가액의 몇 프로? 5% 결정세액에 더한다. 절대로 산출세액 5% 하면 안 돼요. 환산취득가액. 그리고 2번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해가 나더라도 신고할 의무가 있다. 맞죠? 그리고 3번 과세표준 예정신고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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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신고와 함께 자, 납부했다. 그렇더라도 뭐다? 세액공제 없다. 5% 10% 공제 안 해줍니다. 공제하지 않아야 한다. 자, 4번 필수 예정신고 납부세액이 천초가다. 그럼 우리가 분납은 양도세는 얼마 초과다? 천초가 이게 딱 숫자를 기억해야죠. 천초가에서 이천까지 필수예요. 이 지문은 이하 그럼 얼마를 분납한다? 천초가 근데 이천이 넘어가 이천초가 이천초가일 때는 뒤에 오는 지문이 50% 이하 그래서 뭐가 딱 정리되어야 돼요? 천초가 자, 그럼 1500이니까 뭐다? 이천만원 이하에 들어가죠? 백 이천만원 이하에 들어가니까 뒤에 오는 지문은 뭐다? 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또는 금액으로 물어보면 500만원 금액으로 물어보면 500만원 법조문으로 물어보면 1천을 초과하는 금액 50% 초과 틀렸네요. 자, 그래서 30번의 답은 몇 번이다? 4번 자, 그 다음 5번 1번은 역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물어보네요. 틀린 것 자, 1번은 포인트가 뭐다? 1주택자가 해외 2주 이민 가는 거죠? 혼자 가면 안 돼. 세대전원 그럼 이거는 파는 기간을 3년을 안 주고 몇 년죠? 2년 그럼 2년이 되는 날 주택을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관에 관계없이 비과세입니다. 자, 그 다음 2번 법원이 결정해서 양도 당시 취득이 가는 등기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불가능한 거는 뭐다? 등기된 걸로 봐서 미등기에서 제외합니다. 불가능한 거는 불리기 없다. 미등기로 해당한다? 틀렸네.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31번의 답은 2번이네요. 그리고 3번 직장변경 근무상이죠? 자, 포인트가 뭐다 다른 시로 주거이전. 그럼 이거는 2년 보유 안 따지고 뭐를 따진다? 1년 이상 거주 실거주를 따집니다. 자, 그 다음 4번 21년 지도크 거주한 고가주택을 23년 5월에 그럼 약 2년 보유했죠? 그럼 장특공제는 3년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그럼 3년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는 다 그리고 5번은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거 자, 농지를 교환할 때 차액은 큰 편의 4분의 1 쌈쌈 4분의 1이네 4분의 1 그래서 31번의 답은 2번이네요. 자, 32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 돌아왔죠? 틀린 것 자, 상속입니다. 등기도 안되고 신고도 안되면 다섯 글자로 뭐라? 주된 상속자가 납세무자다. 그럼 주된 상속자가 누구냐? 지분이 가장 높은 자. 지분이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 일 때는 연장자. 이해를 줄여서 뭐라 그런다? 주된 상속자 구체적으로 표시했네요. 그리고 2번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무조건 뭐다? 위탁자 그리고 국가선수금 잔금 전에 미리 받았죠? 자, 포인트는 유상이다 무상이다 무상 그럼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무상으로 받은 자 즉 매수 계약자 입니다. 무상은 매수 계약자 자, 그 다음 4번 환제 방식 자, 어떤 땅을 물어본다? 채비지 또는 보리지는 무조건 뭐다? 사업 시행자 종전의 토지 소유자에 속지 말자 답이 4번이에요 사업 시행자죠 자, 그 다음 5번은 공부상 매매 소유권 변동 그럼 신고를 안 했죠? 그럼 신고를 안 하면 항상 누가 납세 무자다? 공부상 소유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이제 33번으로 이어갑니다 자, 33번 지방세법상 재산세 표준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다 1번 주택 자, 별장은 폐지됐습니다 별장도 일반주택입니다 포함 자, 세율은 4단계 초과라지 많죠? 그리고 2번 주택에 대한 역시 별장은 40% 하면 안 돼요 일반주택처럼 초과누진이다 그럼 이거 세율 암기해야죠? 자, 주택 초과누진 세율 몇 프로에요? 0.1에서 최대 0.4 4단계로 돼 있어요 근데 1주택자는 여기에서 0.05를 차감합니다 다주택자는 이렇게 여기서 0.05를 빼줘야 돼 1주택자는 0.05에서 최대 0.35 4단계 그래서 2에는 다주택자 2에는 1주택자 반드시 암기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답은 2번 그래서 별장 폐지 일반주택처럼 초과누리입니다 그리고 3번 종합합산은 3단계 이것도 암기해야죠 3단계 세율이 몇 프로다 0.5에서 최대 몇 프로 0.2에서 종이요 5 3단계 근데 별도는 뭐다 0.2에서 최대 0.4 3단계 종합 별도 그래서 우리가 재산세에서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것은 세 가지밖에 없다 필수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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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은 4단계입니다 다주택자 1주택자 종합합산 별도합산 종이요 별리사 나머지는 전부 비례세율로 갑니다 자, 4번 시장군수는 재해등이 발생으로 조정이 불가피하다 그럴 때는 표준세율의 50% 가감할 수 있죠 포인트는 뭐다 해당 연도만 해당 연도만 그 다음 건축물 토지건축물은 세부담 상한이 무조건 몇 프로다 150% 직전 연도 그리고 해당 연도 나오면 100분의 150 초과할 때는 100분의 150을 해당 연도 세부담 상한 주택은 주택은 다르죠? 공시가격 3억 이하는 100분의 105 3억 초과 6억 이하는 100분의 110 6억 초과는 100분의 130 3, 6, 6초 105, 110, 130 주택은 그러나 토지건축물은 무조건 150이네요 자 34번으로 돌아갑니다 자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과증수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것은 모두 몇개인가 자 박스 과세기준일은 항상 매년 6월 1일 자 그 다음 토지는 납개가 언제야 9월 16일 9월 16일부터 9월 30입니다 9월 30 건축물이 7월입니다 그래도 토지와 건축물 헷갈리면 안되죠 토지는 9월 16일 9월 30일 또 나왔다 재산세 납벌 500만원이잖아 필수에요 그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요건이 얼마다 250초갑니다 250초가에서 500만원까지 500만원까지는 얼마를 분납한다 250초가 근데 500만원이 넘어갈 때 뒤에 오는 지문은 뭐다 50% 이하 반드시 정리해야죠 아까는 뭐다 양도소득세를 정리했어요 양도소득세는 1000초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럴 때는 1000초가 50% 이하 2000 이하 이렇게 나누지만 재산세 종부세는 기준점이 250이다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500만원 초가니까 뒤에 오는 지문은 뭐다 100분의 50 이하 틀렸네요 2개월 100분의 50 이하 이렇게 돼야 돼요 초가니까 그 다음 밑에 자 특별징수가 아니라 재산세는 고진압부 보통징수입니다 그래서 오른거는 마지막밖에 없네요 그래서 34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35번으로 돌아갑니다 종부세로 넘어왔네요 종합부동산세로 넘어왔다 오른것 자 종부세는 부가징수가 원칙이다 그러나 선택하면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틀렸네요 그리고 2번 주택 주택의 주택 세부담 상환이 기주되는 직전년도 포인트는 총세액 상당액은 뭐다 직전년도 실제 소유를 불문합니다 불문하고 세금이 너만이 나오니까 직전년도 소유한 걸로 보아 계산한다 그래서 35번의 답은 2번이네요 자 나머지는 다 틀린 거죠 자 3번 주택분 종부세에서 공지되는 재산세액은 표준세율 50% 범위에서 가감된 세율이 적용될 때는 종부세도 똑같이 해야죠 그 세율이 적용되기 전 전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오답이에요 적용된 세액으로 하고 재산세 세부담 상환을 적용받았으면 종부세도 똑같이 뭐다 그 상환을 적용받은 세액으로 한다 전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오답입니다 그리고 4번 관할 세무사장이 종부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는 납세고지서에 포인트는 5일 전까지 발급하되 5일 앞에는 뭐가 들어가야 게시 게시가 빠졌대 납부기간 하면 안 되잖아요 5일밖에 여유 없죠 게시 납부기간 게시자가 빠졌어요 5번 과세기준을 연재 토지분재산세 납세 모자로서 국내 포인트가 뭐다 별도 앞세는 얼마 초과다 80억 초과죠 종합합산이 5억 초과예요 별도 합산이 80억 초과하는 자 36번으로 들어갑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다 이제 취득세로 들어왔어요 자 증여 승계취득 취득물건을 등기등록 하더라도 하더라도 취득일 이내에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공정증세 해제됐다 그럼 취득한 걸로 본다 그럼 답은 1번 등기가 끝났잖아요 등기등록하면 계약해자가 안됩니다 원칙이 취득한 걸로 본다 그러면 앞에가 어떨 때 틀린 오른 지문이다 등기등록을 하지 않고 하지 아니하더라도 하지 않고 60일 그러면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도 첫 번째 지문이 등기등록 하고 등기등록 등기등록 아니하고 이거를 구분해야 돼요 뒤에 지문이 달라집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 상속 회복청구소에서 법원이 확정 판결에서 특정상속인이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증여취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왜 상속취득세를 앞에서 납부했으므로 이런 경우 재분할할 때는 보다 증여받아 취득한 걸로 보지 아니한다 옳은 지문이에요 옳은 지문 2번 옳은 지문 3번 권리이자녀나 행사에 등기등록이 필요한 부담을 직계존속과 서로 교환 항상 교환은 물건이란 대가를 주고받는 거죠 유상 그래서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리고 4번은 지목변경 증가한가액은 보다 취득으로 본다 그래서 본다와 보지 아니한다를 구분 잘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거 부담부증여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아닌 경우 채무는 유상 나머지는 증여 채무를 물어보나요 나머지를 물어보나 채무는 무조건 유상으로 본다 나머지는 증여받아 취득한 걸로 보죠 답은 1번이네요 37번으로 들어갑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2% 100분의 400을 합한 사치를 물어보죠 사치는 4배를 합합니다 모두 몇개인가 4배 400분의 400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물어보는 질문이네요 괄호 요건이 충족됐다 별장 폐지 별장은 사치가 아니라 표준세율로 바뀌었어요 폐지 골프장 4배 고급주택 4배 고급월학장 4배 그러나 과미력재권은 2배잖아요 과미력재권은 2배 그래서 37번의 답은 3번 자 38번으로 들어가죠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거다 자 1번 건축물 중 부대설비에 속하는 법으로 나왔다 주체구조부 나왔네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데에서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산한다 다더라도 법상 납세무자는 누구다 주체구조부 취득자죠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건물과 함께 취득한 걸로 본다지 보지 아니 보지 아니 한다 틀렸네요 그리고 2번은 세대별 주택수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면서 주택은 주택으로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뭐다 주택이다 고로주택임으로 주택수에 가산한다 아니한다 틀렸어요 그리고 3번 납세무자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했다 신고를 안했다 신고를 안하고 매각하면 80%를 징수 하지 아니한다 맞네요 지목변경은 간주취득이에요 그래서 간주취득은 60일 이내에 2%만 납부합니다 그래서 지목변경 신고를 안하고 매각하더라도 80%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왜 간주취득은 취득세에서 등기 대상이 아님으로 대표적인 지목변경 2%만 내는 겁니다 자 4번 공사연장 사무소 임시건축물은 1년까지는 비과세 1년을 초과하면 2%를 과세하죠 왜 틀렸어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1년이하는 비과세 초과는 과세합니다 그리고 5번은 뭐다 토지를 취득한 자가 1년 1년 이내 인접한 토지를 취득했는데 취득가액이 100만원 취득가액이 50만원까지는 면세점이죠 100만원은 취득세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틀렸네요 39번 지방세법상 이제는 뭘로 들어간다 등록면허세로 들어갑니다 틀린 것 부동산 등기의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항상 보다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지방세는 소재지 2번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정신고 기한까지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무신고 그러나 전까지 납부했다 전까지 납부했을 때에는 불리익이 없다 신고를 하고 납부한 걸로 본다 고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부과되지 안해안다 옳은짐은 자 그 다음 3번은 은행 이런거는 중과 제외업종입니다 대도시법인설립 중과 제외업종 이럴 때는 뭐다 등기일로부터 몇년 3년이 아니라 2년이죠 업종변경 업종처가 없는 경우는 중과하지 않는다 2년이내 3년이 아니에요 2년이내 그래서 답이 3번이네요 자 그 다음 공무원들은 자기들이 하는거니까 무덤과 함께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5번은 일정 채권이 없다 그럴 때는 뒤에 지문이 목적 목적이 나오면 그 애를 채권금액으로 본다 답이 3번이네요 자 40번 자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이야 이번에는 사업 사업은 종합과세하죠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자 국외권은 무조건 과세합니다 국외는 무조건 주택수와 관계없이 과세한다 자 그 다음 2번 법률에 따라 뭐야 지역권 또 하나 같이 가는 게 뭐다 지상권은 사업소득이죠 근데 무슨 관련 공익관련에 대여하면 기타소득이 됩니다 그래서 공익사업과 관련해서 지역권이나 지상권을 대여하면 사업소득에서 제외한다 맞죠 그럼 무슨 소득으로 간다 기타소득 그리고 3번 항상 납세지는 국세 거주자죠 문제가 추소지 맞고 자 그 다음 4번은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는 것은 농민지원 차원에서 비과세입니다 자 그 다음 5번은 뭐다 주거용 건물 그래서 우리가 5번 주거용 건물을 뭐라 그래요 주택 그래서 마이너스가 났다 결성금 그럼 이거는 어디에 종합소득에서 공제를 합니다 종합소득에서 공제한다 주택이니까 주거용 건물 주택 그러나 주거용 건물을 제외한 제외한이 나오면 이거는 상가예요 상가는 공제를 안해줍니다 그래서 결성금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때 주거용 건물인지 주거용 건물을 제외한 상가인지 구분해야죠 그래서 주거용이니까 공제한다 그러나 주거용 건물을 제외한 이렇게 나오면 공제하지 않죠 그래서 40번의 답은 5번 자 이렇게 해서 16개 끝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가 수없이 많잖아요 그래서 중요 문제는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동영 모의고사 반드시 여러분들 걸로 만들면 60점 이상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반복 학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잠시 쉬었다가 2회 강의로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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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